조롱아 조롱아 밥 먹자 조롱아 아침 먹자 음 어서와 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황태도 있고 사료도 있고 어여 먹어 고기 조롱아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브로콜리 사료 이렇게 엄마가 다 넣은 거야 천천히 먹어 다 먹었어 조롱아? 다 먹었네 깨끗하네 이제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자 어이 뭐 들으면 써? 이제 화장실 가자 화장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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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도 있으면 좋겠는데 응? 응? 어이구아 감사합니다.